오늘은 남성들이 개호구마냥 당해주지 않는 재밌는 내용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전 남성들과 180도 달라진 모습 한번 보고 가시죠. 남친한테 결혼 생각 없으면 헤어지자고 했어 라는 글을 작성한 조속이 없다니는 여성이 있습니다. 나는 30대 중반이고 남친은 30대 후반이며 사귄지는 100일 정도 됐어. 가끔 애기 낳을 거냐 등등의 가벼운 이야기만 가끔 물어보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없단 말이야. 어제 정확하게 물어봤더니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나고 있지만 어떻게 사귄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확신을 하냐는 식으로 회피하는 느낌이더라고. 나도 이해한다 근데 난 결혼이 하고 싶고 1년 정도 만난 다음 결혼하고 싶다 말하는데 남친은 2, 3년 연애하고 결혼할 생각이었나 봐 그래서 헤어졌어. 나는 이 여성의 경우를 봅시다. 여성의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남성은 30대 후반입니다. 나이만 얼핏 봤을 때 남자가 결혼에 더 급해 보이시겠지만 이 여자의 직업은 변변찮은 조수기업에 다니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에 집착하고 이번 설거지남이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아서 남자에게 압박을 넣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 남성들의 레전드 패폭이 쏟아지는데요. 지금까지 자신이 그냥 흘려보냈던 30중반의 시간 청구서를 고작 100일 만난 남자친구에게 요구하는 게 어이가 없네요. 같은 식의 패폭과 함께 이래서 30대 중반 여자는 만나면 안된다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결혼하자고 보채는데 어떻게 만나. 결혼 생각 있는 사람이 30대 중반까지 뭐 했길래 미혼인 거야. 왜 젊었을 때는 무책임하게 살다가 청구서는 엄한 놈한테 들이밀지.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과 학벌 지위 남은 여생 전부를 바쳐서 얻은 여자는 가장 찬란하고 빛날 때 누군가에게 공짜였다. 35년간 다른 남자랑 즐기며 리즈 시절 다 보낸 여자가 만난 지 100일 만에 들이대는 청구서를 현남친이 좋게 볼까? 나는 진짜 현실적인 조언과 패폭으로 우리 여성들의 뼈는 박살나게 됩니다. 결혼 정년기에 여자를 왜 싫어하는지 알겠다는 말을 보시면 요즘 남성들이 어떤 마인드인지 딱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자들의 마인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결혼 이야기 먼저 꺼냈는데 남친이 같이 살아보고 결정하자네 휴. 라면서 고민을 토로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나 31살 남자친구 33실인데 내가 먼저 결혼 이야기 꺼내는 거 자존심 존나게 상했다. 라면서 이 한국 여자는 위대한 여성께서 남성에게 결혼하자 말하는 거 속상하다며 남성을 천민보듯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나자와 세계여행을 가고 싶다고 젊은 나이에 세계여행을 하고 싶다 말하죠. 참 대단한 우리 여성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데 결혼이라는 일륜지대사가 어디 쉽게 결정할 이야기인가요? 남성이 먼저 재건축 아파트에서 한두 달 동거해보고 결혼할지 결정하자고 신중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뭔 오디션하냐? 참나 위대한 여성을 설거지 할 생각 안하고 각을 보다니 참나 헤어져 여시야. 라는 식으로 신중하게 가고 싶은 남성을 시원하게 욕하는 우리 여성들의 마인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70년을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거 두 달 동거 못한다고 강자를 놓는 우리 한국 여자들. 동거를 하면 자신의 그지 같은 습관들을 모조리 보여주게 되니까 그거 보여주면 설거지 당하지 못할까 봐. 저렇게 이를 악물고 동거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우습지 않나요? 가장 최선은 한국 여성을 피해서 결혼하는 게 베스트지만 현실적 여건상 그렇게 못한다면 무조건 여자와는 최소 6개월은 동거해보고 결혼하세요. 이 세상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돈 한 푼 안 모으고 쓰레기 치울 줄 모르는 여자 진짜 존나게 넘쳐나고 그런 여자들이랑 결혼하면 평생 퐁퐁남 노릇을 해야 하는 건 여러분이니 말이죠. 오늘 저는 남성들의 마인드가 변한다는 재밌는 내용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베라 민트초코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지금까지 자신이 그냥 흘려보냈던 서른 중반의 시간 청구서를 고작 100일 만난 남자친구에게 요구하는 게 어이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